그러면 이상우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 두 번째 부도산인데요. 어떤 부도산이 있는지 이번에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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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위치를 좀 옮겨서요. 경기도 여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여주시 강천면에 위치한 곳인데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떤 곳인지 전원주택 개유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전원주택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타 막힘없이 탁 트인 풍경과 그 풍경을 닮은 아늑한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본 물건은 제2영동고속도로 동양평 IC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적 593제곱미터로 되어져 있고요. 연면적 109.76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로서는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락방 구조로 따로 다락방이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서는 지하창고를 설계하여서 지하창고에 많은 수납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고요. 전원주택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주차장 또한 세대 이상 가능하게 넓은 마당을 구축해야 되었습니다. 본 물건은 2020년 1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요. 매매가는 4억 5천만 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7세대로 조성하는 단지로서 지나치게 적막하지도 지나치게 밀집하지도 않아서 여유로운 사생활과 거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계단식으로 조성한 단지에는 필지간 레벨이 4에서 5미터 차이를 두고 있어서 옹벽을 쌓아 주차액 높이에도 제한되지 않아 주택간의 간섭 없이 시원한 조망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연 속 삶이라는 전원주택에 있어 주변 자연환과 주택이 동화되도록 넓은 외부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산 준턱에 위치한 단지로서 주택에서 보이는 것은 산과 들, 농과 밭으로서 고압선이나 공장 등이 보이지 않아 이상적인 조망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남양지세로 좋은 채광을 확보하였으며 거실에는 통유류로 구성하여 거실에서도 하늘과 들판, 마당이 하나로 정경이 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의 전원은 심리적, 심리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실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는데요. 눈에 거스릴 수 있는 정화조 배기구라든지 컨트롤박스, 매놀 등은 제브리너스, 억세, 그라스 등으로 보이지 않게 조경을 하였습니다. 주방에서 또한 보이는 거실 광경은 널찍한 주방 환경과 거실을 통유류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당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존경을 하였습니다. 내부는 안방과 거실 사이에 복도를 배치하여 두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복도 양 끝에는 현관과 부출입구를 배치하여 시야가 막히지 않고 연결되어 공간이 더 넓게 느껴집니다. 또한 거실에서 연결되는 다락방에도 통유류를 설치하여 다락방에서도 마당을 볼 수 있게 더욱 넓고 밝은 실내를 연출하였습니다. 거실에서 연결되는 화장실과 방 내부로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이 따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화장실을 분리함으로써 세대원 간의 사생활을 좀 더 자유롭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중고 완료된 고어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주에 참 멋진 전원주택이 들어왔죠. 지금 공간이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창고도 있고요. 주차가 일단 세대가 넘게 된다고 하니까 주차 공간까지도 넉넉하게 챙긴 곳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 다락방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겠네요. 탁 트인 조방을 자라가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전원주택을 둘러싼 환경들 주변은 또 어떨까 궁금하시죠?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까지 살펴주시죠. 다음으로는 입지 여건을 확인하실 텐데요. 본 물건은 제2양동고속도로 동양평 IC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잠실에서는 차량으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어서 서울과의 교통이 원활하여 사통 발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10분 거리 내에는 대형마트와 주민센터, 보건주소가 위치하여 생활 인프라 시설 또한 인접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당산과 섬강, 일상산 등 자연경관이 우수하며 스키장과 캠프장, 골프장 등 레저 시설 또한 인접하여 있어서 자연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주 서원주 복선전철이 2027년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경강선은 판교에서 여주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복선전철을 2027년 완공 예정으로 2020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주시가 추진 중인 GTX-T-D 노선의 노선 유치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는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GTX-T-D 노선이 광주 2000 여주를 연결하여 수성권 내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크게 강조하며 GTX-T-D 노선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순차적으로 준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여주역이 위치한 교동 일대의 약 47만 4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총 665억 원을 투자하여 6200명 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학교, 공원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기공식으로 토목공사를 시작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여주역 인근에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2023년을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여주 인프라가 더욱 발전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강천면이 위치한 전원주택 이렇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 입지 여건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렸죠. GTX 이야기까지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 여주 역세권의 개발 사업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점도 더 기대감을 높여갑니다. 그러면 여주시의 지금 강천면이 위치한 전원주택 궁금해하시는 가격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격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본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전원주택의 예상 매매가는 4억 5천억 원으로서 예상 임대가는 전세가 3억 2천만 원, 월세 1억에 13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2억 2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실투자 금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